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출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와 한국해양보증보험 최재홍 사장은 지난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출자협약서에 서명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동반관계 구축은 물론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운업계는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한국해양보증보험에 150여억 원을 출자했는데요. 금년 말까지 1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 선사들의 원활한 선박 확보를 위해 해양보증에서도 적극 지원기로 하는 등 해운불황으로 인해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주협회 김영무 전문은 한국해양보증보험이 해운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금융 및 조선업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